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데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. 마치 수배 전단처럼 만든 명단에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별칭까지 붙였습니다.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여야의 주장도 달라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명단 작성을 주도한 게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는 정언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면 재미로 또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 번 표를 만들어 본 건 분명히 아니겠죠.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민주당 홍보국이 사흘 전 공개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입니다. 대장동과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직책,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.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당 홍보국이 제작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초안을 만든 건 이 대표 측 인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난 21일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의 이름과 배치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며 당 소속 법사위에 자료를 요청했고 이틀 뒤 명단으로 공개됐다는 겁니다. 여기다 민주당은 한 검사의 사진을 잘못 게재했다가 오늘 수정했는데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작업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당대표실 관계자였습니다. 특히 이 대표 측은 여당은 판사를 흔드는데 민주당은 왜 못하느냐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성향 등을 분석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 내부에서는 폐러 수준의 만행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민주당은 검사 공개를 멈추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반헌법적인 행위라는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TV주선 김봉원입니다.